안녕하세요 크루즈러버 입니다. 오늘은 조개잡이를 하러 아일랜드 비치 주립공원을 찾았습니다. 이곳에서는 세 군데의 장소에서 조개를 잡을 수 있습니다. 아일랜드의 남쪽으로 내려가면 오른쪽으로 두 군데의 장소에 사인이 있습니다. 카야카 카느를 탈 수 있는 곳입니다. 낚시와 개잡이 조개잡이를 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지요. 또 하나의 장소는 타이시스 쇼 코스탈 트레일덕 입니다. 주차장 7에다가 차를 세우세요. 주차장에서 양쪽에 해변으로 들어가는 보드워크가 있습니다. 보드워크 왼쪽으로 가면 대서양 해변입니다. 여름에는 라이프가드가 있어서 수영을 하기에도 좋습니다. 오른쪽으로는 길을 건너 걸어가면 버너겟 베이입니다. 시사이드 하이츠나 시사이드 파크 또는 탐스 리버에서 보트나 푼튼을 대여해서 오는 곳이기도 합니다. 어때요? 많은 보트들이 정박을 하고 있어요. 물이 얕아서 수영을 하거나 공놀이를 하면서 즐기기도 하지요. 또한 조개를 잡기에도 좋은 장소입니다. 조개잡이 준비물은 위에 있는 영상을 참고하세요. 이런 조개잡이 도구를 사용하면 됩니다. 또한 발로 모래 속을 더듬어 조개를 잡기도 합니다. 배에서 내려 아일랜드 비치로 가려면 소정이 입장료를 내야 합니다. 해변의 모래 속에 숨어 있는 조개를 잡으며 즐겨보세요. 오늘은 잔잔한 해변에서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조개잡이 장소를 알려드렸습니다. 또 다른 장소에서 조개잡이를 하고 싶다면 설명란에 있는 웹사이트를 참고하세요. 조개를 잡을 수 있는 곳의 지도가 있습니다. 전해드린 정보가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알림 설정,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늘 아름다운 추억이 함께하는 즐거운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